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요일인데 현장에 작업하러 왔습니다 예 이 현장에 오늘은 점차 블록을 시공하러 왔는데요 어제부터 했는데요 오늘도 작업들이 좀 남아 있어서 어 잠깐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 바닥에 깔린 노란 점차 블록도 어제 시공 했는데요 예 여기는 내립형으로 땅바닥을 컷팅한 후에 어 바닥을 까내고 그리고 시공을 했구요 저쪽에 이제 요런 데크 방구목 처럼 된 이런 데크 현장이 있는데 그 윗부분은 피스를 박아서 하는 피스 고정형 점차 블록으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재 박스를 지금 뜯을 건데요 예 이 레더맨 리바인데 이 옛날 클래식 버전이라 어 내장된 툴들이 인사이드 오픈 방식인데요 이러한 제품들은 조금 막 쓰기에는 좋지만 사용할 때는 사실 불편합니다 아 여기 이제 부자재 피스 하고 칼부럭 이런게 제대로 들어 있는지 예 지금 확인해 보려고 박스를 개봉하고 있습니다 예 녹슬지 말라고 쓰댄 피스가 들어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피스를 박아서 시공하는 이러한 자재로 시공할 예정인데요 저는 주말인데도 오히려 관공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오히려 쉬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